반갑습니다. 3연이죠. 한투구요. 배정이 나왔습니다. 비례 5천주가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저는 6천주로 했는데 다 2주씩 배정이 됐구요. 배정은 균등이 51%였죠. 저같은 경우에는 5개 중에 4개가 됐으니까 80% 확률로 됐구요. 5천주 청약이 있을 때 1.5이었는데 비례 청약이 이게 배정이 됐는지 안됐는지 안된다 그랬는데 일부 사람들이 수량이 좀 남아서 배정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확실한 건 아니니까 혹시나 5천주 청약한 분들 댓글로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아니면은 2천주나 2천주 언더 청약한 분들 배정이 어떻게 됐는지 좀 알려주시면은 다음에 한투 청약할 때 참조할 수 있으니까 확인은 공모주에서 공모주 배정내역에서 확인 가능하구요. 6천주 청약한 거 균등한 주 비례 2주 배정됐고 상장일은 3월 21일이고 잔여계좌 청약한 거 청약내역에서 확인해보니까 균등한 거 배정됐죠. 21일이고 증거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죠. 12조 3천억이 들어왔구요. 유통가능 비율은 비교적 낮죠. 낮고 수요계측 기간하격은 얼마 안됐는데 이게 좀 많이 올라가야지 분위기를 더 끌어올리겠죠. 영상이 도움이 되도 안되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구요. 고맙습니다.